하이! 헬로! 아파카바! 안녕하세요!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? 이번 영상은 젠 할릴린타 지기제가 11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뮤비 뭔가 그냥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냥 느낌이잖아 11명의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나온 건가 아니면 부모님이 한 명인거야? 그래가지고 자녀가 11명이었죠 되게 금술이 좋으시네 봐보고 이야기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너무 그런 데에 신경쓰지마 이게 우리 그거잖아 저희도 같아요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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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도 가자! 이럴 수도 있지 놀면서 가자! 고고! 고고! 사로아닌 구조 요청 구조 요청 각각의 부모님이 다 나오셨네 음~~ 우와 무릎 높이야 눈이 와 진짜 높다 얼음 무릎 높이야 별소부터 훈훈해 사이드라고 뛰어나니까 오 스타일이 되게 좋은데? 예아 수액이 넘쳐 오 애기들 맞아? 그러니까 애기들 맞냐? 아빠들인가? 부모님들인가? 하하하하 애는 진짜 애기 약간 노래가 그거 같아 다 같이 나와서 한 게 뭐라고 하죠? 플래시모? 플래시모 같은? 떼창 부른 느낌? 아 되게 애기들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? 이게 자연스러워 이 추이 뭐야 이미 연예인인가? 어렸을 때마다 하하하하 피라미지인가? 아빠들아 장소를 여러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네 아 귀여워 어느나라에 어느 나라를 가도 어린아이들은 다 귀여운 것 같아요. 뭔가 대단하네.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. 또 배경에 축구장이 나오니까 왠지 축구 응원과 같은 느낌이 나. 오 그런 느낌이네. 오 그런 느낌? 에이! 에이! 아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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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가! 뭔가 축제 하는 그런. 그죠? 축제의 느낌이에요. 노래가. 에이! 에이! 와이엇 오 너무 많네 훈훈한 가족 뮤비인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 사람들이 힙합 장르가 가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훈훈한 가족 뮤비인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응원 같은, 또 아니면 축제를 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였습니다.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? 가족이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? 이제 저는 독립할 나이 아닙니까? 네 가족이 보고 싶은 것보다 왠지 내 아기가 있다면 나도 저렇게 좋은 추억처럼 오 맞아, 좋은 추억 남기면 좋을 것 같네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눈을 보니까 또 스키장 가고 싶네. 네 맞아요, 그리고 그 뮤비 중간에 애기 나온 거 너무 귀엽다. 마을보려, 마을디! 네네네네! 이 볼 한 번 꼬집어주고 싶은 근데 이거 11명이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걸까? 약간 뭔가 새로운 해를 맞아서 이 친한 가족들끼리 같이 새해를 밝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영상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 엄청 훈훈했어요 너무 눈이 정화가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눈이 있을 때 하얀색 패딩 입고 어떤 여자가 막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? 얼굴만 보였어요 이건 뺄 거예요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쭈빠라기 내 아기가 있다면 나도 저렇게 좋은 추억처럼 맞아 좋은 추억 저렇게 남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